안녕하십니까.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의 대학사목부 부곡장 맡고 있는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입니다. 본당의 여러가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앞장서는 신부가 그냥 신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힘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또 성가를 불러드리자. 왜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힘들어할까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매력적인 분이어야 되고 또 어떤 글귀보다 보금의 말씀이 더 강력해야 되고 어떤 먹을거리보다 예수님의 성체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커야 되는데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 당장 보고 있습니다. 다음 atravessation